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실내 흡연 문제하고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명웅의 소속사인 누에라 프로젝트가 오늘 공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명웅 반성한다 소속사 니코틴 미합류 제품을 병행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실내 흡연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명웅 실내 흡연 논란 사과 실망감 안겨줘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 4일입니다. 봉숭아 학당의 녹화 현장에서 대기실에서 옆 건물에서 이명웅이 흡연한 사실을 사진을 촬영해서 네티즌 온라인상에 번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4일입니다. 어제 마포구 DMC 디지털 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 차련 현장에서 옆 건물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상의 번짐에 따라서 논란이 되어왔었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명웅은 담배를 끊은 상태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소속사는 담배를 끊는 중이다. 그리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명웅의 이 문제, 마포구의 실내 흡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죠? 부산 콘서트에서 정동원과 함께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에 관련된 이야기도 논란이 재차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한 네티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실내 흡연과 노마스크와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마포구하고 부산시 해운대구에 이 실내 흡연을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문제가 확산이 되자 소속사가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실내 흡연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는 계도를 하고 반복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오늘 뉘에라 프로젝트가 공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뉘에라 프로젝트는 이렇게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해야 했었는데 부족했다. 이난을 교훈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공식 입장이 늦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괜히 빙빙 돌리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뉘에라 프로젝트는 사정설명을 했습니다. 이명호는 수년 전에 담배를 끊은 이후 사용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전자담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니코친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서 사용해왔다. 그래서 니코친이 함유되어 있진 액상담배는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용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실내에서의 이 액상담배마저 사용을 일절 금지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장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명호의 소속자 측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아주 진중한 사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전공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거짓말로 빠져나가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